그럴 때 있지 않나요? 세상이 날 억가하는 것 같을 때 예를 들면 성이 곧씨라 항상 출석을 먼저 부른다든지 시험공부 좀 하려고 했더니 그날이 찾아온다든지 아! 찍는다! 마음에 드는 애하고 한참 얘기했는데 눈곱이 끼어 있다든지 근데요 어쩌면 저는 제 인생이 잘 풀리지 않기를 바라왔던 게 아닐까요?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솔직하게 말해서 집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멘